현지시간 8일, 런던 영국 박물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다쳤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한 남성이 박물관 근처 길에서 다른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팔을 다쳐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테러 관련 사건이 아닌 단독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라 설명했고 영국 박물관은 문을 닫았다가 보안을 강화하고 다시 열었습니다.